0847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팅크웨어입니다. 팅크웨어, 은, 는 동사는 1997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내비게이션 및 맵프 S-W, 차량용 블랙박스, 태블릿 PC, LBS,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연위 아이나비 내비게이션과 연동하는 아이나비 블랙 출시를 시작으로 동사업에 진출하였으며 이후 HD부터 QHD까지의 고화질 블랙박스 출시를 통해 보급형과 고급형 제품 라인업을 구축 차선이탈 경보, 전방 주돌 경보, 앞차 출발 알림 등 운전자의 운전 편의성을 높임, 기업 개요 대시 맵프 S-W와 내비게이션 및 차량용 블랙박스와 태블릿 PC, LBS,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을 연위하고 있음 대시 내비게이션 맵을 제작하는 아이나비 시스템즈와 생활가전 등의 상품 유통업을 연위하는 팅크웨어 모바일 등과 해외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대시 KT의 스마트카 사업 파트너로 선정, 통신 내비게이션 시장 진출로 수입원 다변화 및 성장 동력 구축 하였음 재무 대시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의 국내 판매 부진에도 완성차 BMW 향 블랙박스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신제품 로봇 청소기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파생상품 관련 금융 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유럽 신차 내 첨단한 전제품 의무화로 유럽향 수출 증가가가 기대되며 블랙박스 신제충 출시 및 음식물 처리기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3월 24일 기준 장마감 팅크웨어의 시가 총액은 1,44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팅크웨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619위입니다. 팅크웨어의 상장 주식 수는 1,110만 9,400스문의 주입니다. 팅크웨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팅크웨어의 퍼은 49.2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8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8.0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6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01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6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7배 15,01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5번지억원, 125억원, 4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6번지억원, 71억원, 45억원입니다. 팅크웨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8번지 55%이고 유보율은 3320.8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4.9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2-0.3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4.11이며 전일 대비해서 11.92 더하기 1.4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팅크웨어의 2023년 3월 24일 기준 김지수의 변화에 관한 방문을 보겠습니다. 208.1. 김지수의 변화에 관한 방문을 보겠습니다.